제석아 저번에 알려줬던 이모집 주소 좀 다시 한번 알려줘 어 여기 어 그게 뭐야? 이거 몰라? 카톡 켜봐 엄마 카톡 켰어 카톡 켜면 다시 보고 싶은 메시지나 중요한 거는 쭉 누른 다음에 책갈피 설정을 누르면 돼 이거 누르면 오른쪽 밑에 책갈피 모양이 나오고 그냥 언제든지 다시 누르면 볼 수가 있어 설정은 10개까지 가능해 어 이거 괜찮네 어 저석아 이거 다시 한번 알려줘 봐 오